최선 하이키퍼커 아프지 마포트 나의 수역 저까지로 그 그래 아이들이 풍부한 즐거운 소리의 말로 날리지 않아 보자 요욕과 놀이가 살아있는 목소리만 즐기버린 바스만 즐거운 전통과 행복한 공동 국내 유일의 전통은 대만파크 한국민속촌 한국민속촌 즐거운 작품과의 행복한 공존 한국민속촌을 방문해주신 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의 다양한 춤과 출량전을 소재로 한 민속프레이드 한마당 얼씨구 잠시구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님여러분의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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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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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진짜 언니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진짜로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